방탄소년단 뷔가 아름다운 비주얼과 수많은 서사를 담은 눈빛으로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. 지난 19일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코에이의 트위터 공식 계정에 새로운 광고를 예고하는 영상이 게재됐다. 그 중 특히 영화의 스틸컷을 업로드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멤버 뷔의 드라마틱한 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. 해당 사진은 뷔가 흰 와이셔츠에 네이비 수트 자켓을 입고 앞머리 일부를 단정하게 내렸다. 또한 깔끔한 반간 헤어스타일을 하고 우수의 젖은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. 화려한 듯 단정하고 단정하면서 섹시한 뷔의 아름다운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. 영상을 접한 팬들은 영화 몇 편 본 것 같다. 비밀 요원 뷔를 몰래 찍고 있는 긴장감이 느껴진다. 눈빛 서사가 무슨 팔만대장이네, 뷔는 대체 언제 안 잘 생기는 거냐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가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